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서울의 보험 영화 포스터입니다 한식이 K-food가 얼마나 퍼졌는지를 보는 지표가 한식당이 얼마나 미국에서 많이 늘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일반 미국 식당에 한식 메뉴가 얼마나 있는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보면 반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미국 식당에 코리안 바베큐, BBQ가 메뉴로 들어간 곳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영화 전속관이 얼마나 늘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일반 미국 영화관에도 한국 영화를 상영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지표 K-무비가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를 보는 중요한 지표일 것 같은데 AMC, 미국 내에서 가장 큰 멀티플렉스 체인이잖아요 여기에서도 지금 서울의 봄, 12.12 그날에 대한 영화를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K-무비, 서울의 봄의 인기가 커지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지표겠죠 제가 이 12.12 서울의 봄 얘기를 하는 것은 이번 주가 서울의 봄 사례를 가져올 법한 중요한 주이기 때문에 서울의 봄 얘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통화정책의 전환을 뜻하는 피벗의 역사는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12.12 서울의 봄 역사가 반복되어 왔던 것처럼 하나의 꿈처럼 늘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정책당국은 소금, 젤을 뿌리는 그 형태, 그 서사는 계속 반복되어 왔죠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연내 하반기에 피벗이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허망한 백일몽이었죠 결과적으로 시장의 일방적인 설레발이었습니다 이번도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10월 물가와 고용지표가 발표될 때만 해도 내년 상반기에 기준금리 인하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대세가 됐습니다 연준의 매파적 인사들이 하나 둘씩 비둘기파로 전환을 하면서 내년 3월 금리 인하설은 더 확산됐죠 대표적이었던 인사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였죠 패드 이사였죠 매파했는데 비둘기파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러나 11월 고용보고서 지난주에 나왔었잖아요 이게 발표된 뒤엔 3월 피벗의 기대는 다시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 3월 금리 인하의 확률은 50% 아래로 내려가 4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기나긴 긴축의 끝, 서울의 봄, 워싱턴의 봄은 언젠가는 오겠지만 내년 봄은 아닐 것이다 라는 인식이 다시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서울의 봄처럼 워싱턴의 봄도 한낱 허망한 꿈이 될까요? 그 여부를 확인해 줄 일정이 이번 주에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11월 CPI 그리고 FMC, FMC 뿐만 아니라 영국,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침체전망을 판단하게 해줄 바로미터인 소매판매 소비지표도 이번 주에 나옵니다 이번 주는 워싱턴의 봄은 과연 오는가를 중심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과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정말 좀 둔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속도인 거죠 그런데 물가의 발목, 물가 하락의 인플레 둔화의 발목을 잡고 있던 유가도 두 달째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상품 가격 상승도 멎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중껍 서죠, 중껍마가 아니라 꺾이지 않는 서비스 가격입니다 서비스 가격을 반영한 근원 물가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원 물가가 좀 수그러들어야 인플레이션은 끝났다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근원 CPI는 늘 고비가 있었습니다 하반 경직성, 경직적 CPI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스티키, CPI다 이런 다른 형태의 카테고리도 있는데요 매번 심리적 저항선에 부닥쳐왔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개월간 5.5% 수준을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4% 내에서 심리적 저항선에 부닥쳤고요 그래서 이번엔 4% 벽에 부닥쳐 있는 거죠 추세적으로 꺾이고 있는 건 맞는데 4%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12일에, 12, 12에 나오는 11월 근원 CPI 시장 전망치는 현재 4% 전달과 똑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시장 예상을 화해해서 4% 아래로 내려간다면 근원 물가가 3이라는 숫자를 보게 된다고 하면 시장은 환호를 하겠죠 헤드라인 CPI의 저항선은 3%입니다 위에를 보면 뚝 떨어지고 3%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갔죠 이번에 3.1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헤드라인 CPI는 3%가 마을 벽입니다 만약 2%대로 떨어진다고 하면 3월 인하론, 내년 3월 금리 인하론에 대한 기다가 재차 확산할 수가 있겠죠 정리를 하면 헤드라인 CPI 이번에 보는 숫자가 크게 3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요 헤드라인 CPI가 전년 동기 대비 3% 아래로 떨어져서 2라는 숫자가 보이느냐 근원 CPI가 4라는, 4% 밑으로 떨어져서 마의 4% 벽을 뚫고 3이라는 숫자가 보이느냐 그리고 헤드라인 CPI의 전월 대비 기준이 지금 0으로 전월과 똑같은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라는 수치가 보인다고 하면 어? 이 디플레 아니야? 현재는 클레블랜드 연방은행에서 집계하고 있는 실시간 인플레 예측 플랫폼이죠 인플레 나우 캐스팅에서 보면 이번에 10일에 나오는 11월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이 증감률이 마이너스 0.01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반올림하면 0이 되겠죠 그런데 마이너스 0.0 몇이라도 보인다고 한다면 시장은 상당히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2020년 5월 이후 3년 반 만에 전월 대비 CPI 물가가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팬데믹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죠 어? 이게 디플레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 헤드라인 CPI의 전월 대비 변화가 마이너스냐 전년동기 대비 CPI가 2% 되냐 근원 CPI 전년동기 대비 상승률이 3%대로 돌아서느냐가 11월 CPI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12월 10일 12.12에 나오는 CPI가 12.12 쇼크를 불러올지 12.12 서프라이즈를 가져올지 그 어느 때보다 CPI의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의 끝을 느끼게 하는 증후는 지난주에도 일부 감지가 됐습니다 지난 8일에 나왔었죠 금요일이었죠 12월 미시간대의 기대인플레인데요 상당히 둔화했습니다 11월만 해도 1년 기대인플레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4.5로 나왔는데 이게 11월에 3.1로 뚝 떨어졌다라는 거죠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건 이게 통계 오류 아니야? 조사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길 만큼 큰 폭의 둔화였습니다 이전에도 그랬던 적이 있었죠 5월에서 6월 들어올 때 확 떨어졌다가 다시 9월에서 10월로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11월에서 10월 뚝 떨어졌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떨어진 둔화되는데 가야에 뚝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인플레가 일시적이냐 아니면 지속적이냐 추세적이냐를 유심히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도 이 기대인플레 지표가 꺾인다라고 하는 거는 인플레를 잡는 데 있어서 어떤 청신호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CPI 기대인플레보다 더 중요한 건 PC입니다 왜 그렇죠? FED,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리 결정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PC도 지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PC 상승률은 3%대로 내려왔고요 근원 PC 상승률도 2021년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4%대죠 더 중요한 거는 4분기의 PC인데요 현재 인플레 나우 캐스팅에서 예상하는 거는 3분기, 전분기 대비해서 근원 PC의 변화를 연율로 환산했을 때 보니까 헤드라인 PC는 2.36, 근원 PC는 2.8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전망이 얼마죠? 패스가 2.5만 돼도 얼타쿠나 할 텐데 그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2.3이죠 물론 이거는 전년동기 대비가 아니라 전분기 대비를 연율로 환산한 겁니다 FED의 목 패치가 2%죠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2% 초중반 근원 PC는 중후반으로 갔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고무적일 수 있는 거죠 이건 예상이지만 이 예상이 맞다고 한다면 인플레는 둔화되고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시적인지 아니면 추세적인지를 계속 봐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11월 고용보고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규 일자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었죠 19만 9천 개였습니다 전달 대비보다 4만 개 이상 늘었죠 그런데 자동차 노조와 헐리우드 노조가 파업을 풀고 일터로 복귀해서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는 다들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이 되면 다시 15만 개 가까이 수준으로 돌아오겠지라고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규 일자리보다 실업률인 거죠 실업률이 지난주에 나왔을 때 얼마였죠 11월 실업률이 3.7% 10월이 3.9%였는데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즉 실업률이 떨어지면 노동시장이 싣고 있다고 느끼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죠 신규 일자리가 15만 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거의 돌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기업의 구인 건수가 계속 감소해서 구직 대비해서 계속 구인 건수 대피율이 내려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률이 떨어진다고 하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뜨겁다 인플라에는 둔화하기 힘들고 경기는 씻기 힘들다 이런 불안함이 가시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약간의 왔다 갔다 하는 리스크가 있는 가운데 FMC가 열립니다 13일 12.12 이후 다음 날 13일도 중요했고 14일도 중요했죠 역사적으로 1980년대도 마찬가지였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3일에 나오는 FMC 결과가 정말 중요합니다 뭐만 보면 됩니까? 네, 점도표만 보면 됩니다 점도표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다고 하면 되겠죠 점도표를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6월 기준으로 다시 돌아갔느냐를 보는 게 핵심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9월에 어떻게 했죠? 올해 19명의 FED FMC 의원들이 찍은 중간값이 5.6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9월 수준으로 당연히 동결을 하니까 5.2로 떨어질 텐데 내년 말 금리 수준이 중요한 거죠 작년 6월만 해도 내년에 4.6으로 내릴 거야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걸 5.1로 올라갔죠 9월에 12월에는 4.6 내지는 4.6 이하로 떨어지냐가 관건이 되겠죠 4.6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면 내년에 기준금리를 두 번 이상 내리는 거고 4.5 밑으로 내린다고 하면 상반기 나아가서는 3월 6월 금리 인하설에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2025년의 금리 수준도 중장기적인 금리 수준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중요한 건 2024년의 금리 중간값이 되니까 이거 핵심적으로 봐야 되겠죠 점도표를 보면 모든 게 결장이 나는데 좀 부수적으로 점도표의 금리 전망의 속도가 빨라지면 그만큼 미국 경기가 빨리 쉽겠다라고 예상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죠 미국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를 점도표와 경기 전망표를 봐야 될 건데요 FMC 나오는 거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점도표와 함께 나오는 패드의 경기 전망인데요 이전과 비교해서 9월 대비해서 미국의 경제성장률 PC 상승률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봐야 되겠죠 경제성장률은 좀 더 높이 보고 PC 상승률을 좀 더 낮게 본다고 한다면 소프트랜딩에 대한 확신을 좀 더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두 번째 관전 포인트고요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역시 파월의 기자회견입니다 시장에 설레발이 있을 때마다 파월은 균형을 잡는다라는 명분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죠 2번도 이런 찬물 기자회견이 이어질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기자회견이 열리는 13일 2시 30분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 30분에 뉴욕 증시는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반대로 조금 순한 얘기 원칙적인 얘기만 한다고 하면 오르거나 아니면 덜 반응을 하는 형태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월 기자회견까지 세 가지의 관전 포인트가 있고요 FMC 같은 경우는 FMC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3일에 이어서 14일 그 다음 날도 숨막히는 일정이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12, 12 이후에 긴박했던 이틀과 마찬가지인 거죠 13일이 미국 FMC의 시간이라면 FED의 시간이라면 14일은 유럽의 시간입니다 영란은행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14일 오전 8시 한국 시간으로 14일 밤 10시에 금리를 결정하고요 같은 날 한국 시간 밤 11시 15분에 22 유럽중앙은행이 통화정책회의를 엽니다 두 곳 모두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높게 보고 있죠 그렇게 되면 유럽중앙은행은 2회 연속 영란은행은 3회 연속 금리를 동결하게 됩니다 영국과 유로의 기준금리는 각각 연 5.25, 4.5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죠 미국보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유럽이 당연히 내년에 먼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죠 시장에서는 이번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라가르드 ECB 총재가 그 가능성을 내비친지를 유심히 보겠죠 시장에서는 ECB가 내년 3월에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유로와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고 달러와 가치가 지금 다시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 밖에 유럽, 영국 외에 스위스, 노르웨이, 브라질, 대만 등도 수십 개국이 기준금리를 이번 주에 결정하면 특히 14일 한국 시간으로 14일이 금리 대의가 될 것 같습니다 각국 상황에 따라 금리를 올리고 동결하고 내리고 각자 도승의 길을 걸 겁니다 중남미와 동남아는 경기가 어려우니까 금리를 내리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아직도 물가가 안 잡혔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고 나머지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자 도승하는 것도 중요한데 트럼프도 각자 도승, 마이웨이를 걷고 있습니다 워싱턴 전가에서 가장 큰 관심사고 가장 유심히 보고 있는 행보죠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판판이 깨고 있습니다 그 여론 지지율 격차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양자대결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이기고 있는 저런 조사도 상당히 많고요 80% 이상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양자대결뿐만 아니라 케네디 주니어와 같은 무소속으로 나온 후보까지 포함한 다자대결에서, 가상 대선 다자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더 큰 격차로 이기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는 아시겠지만 전체 득표율로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각 주에 있는 선거인단, 간접선거를 통한 선거인단을 확보하느냐 더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후보가 승리를 하는데 대부분의 주는 민주당 텃밭, 공화당 텃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6개 내지는 7개의 경합주, 스윙스테이트는 승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스윙스테이트의 모든 공력을, 모든 당의 힘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이 6개의 스윙스테이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조사에 대부분 승리하고 있다는 거죠 6개의 스윙스테이트 중에 5개, 위스콘신을 제외한 5개 중 미시간,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이런 다른 스윙스테이트에서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앞서고 있는 걸로 여론조사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럴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자기들 괴롭히고 있다고, 핍박하고 있다고 여기는 법무부, 검찰, FBI 니들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선전포고하고 있고요 대통령 되면 교육부 같은 공무원 조직을 없애겠다 대대적인 숙청을 또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륙 의사당 난입 사태의 주범들은 바로 사면시키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범을 사형시키겠다, 멕시코를 마약 관련된 다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겠다 이런 말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 유권자들에게는 간명한 메시지,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전쟁과 인플레를 종식시키고 더 잘 살게 해줄게요라고 지금 감언이서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마가다 이게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그냥 일종의 구호에 불과하다라고 폄화를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지지자들은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같은 동맹국, 우방국은 상당히 불안하죠 희생과 피해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메시지를 정리해서 짧은 동영상 형태로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잖아요 그 이후에 꾸준히 40여 회분의 이런 메시지를 동영상 형태로 업로드를 했습니다 정책과 비전이 없고 구호만 있다, 본인의 연설만 있다, 말만 번지려 하다라는 비판을 많이 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내년 대선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47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동영상에 아젠다 47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계속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이걸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제가 이걸 좀 약간 종합해서 한번 보도를 했고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더욱더 활동 반경을 높이고 있는 워싱턴의 봄인데요 12.12 이후 서울의 봄처럼 워싱턴의 봄도 예측보로 형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런 예측보로 상태에서 12.12 CPI가 어떻게 나올지 그 다음날 FMC에서 어떤 결정, 특히 점도표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다음날 유럽과 영국이 어떤 형태, 내년에 어떤 형태로 갈 거다라는 메시지를 준인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